창국장 나 100년 만에 먹어. 국장이 난 잘 안 먹어. 젊은 사람들은 좀. 창국장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먹어. 억지로 먹을 필요가 없는데. 어떻게 먹어야 되지. 깻잎전은 고추전은 단. 단일 메뉴로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. 단일 메뉴로 따로. 다시 할까요? 네. 전부터. 너 혼자 가. 친구라고 안 했어요? 하나도 안 누군요. 시기도 꽤 빨리 갔어. 나들이 다 컸구나. 하나를 없애. 친구 만났는데. 친구들이 만났습니다.